벤츠 S600 2007년식 차량에 8패럿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사운드가 아주 디테일하고 퀄러티 있게 바뀌며 저음도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한 저음을 들으실 수 있고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진 스타트도 시동 거는 것도 순정상태보다는 빨라지며 악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돌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최고점으로 유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패럿 하이브리드 파워캡 벤츠 S600 2007년식 차량했습니다. 감사합니다.